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산봉사에 음식하러 갑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우리나라 명절 잘 보내라. 애기들은 같이 안 가고요. 애기들은 집에 좀 쉬고 있고 저희들 가서 일 좀 하거든요. 애들은 가면 일 안 하니까 일을 만들죠. 일을 안 하면 일을 만들죠. 전부죠. 집사람이 일 좀 도와주고 저는 스님하고 얘기해도 좋아요. 또 명절에는 기름 냄새가 풍겨져야 명절이죠. 어우야 머리가 추석 날인가 추석 전날 보름달 보고 전날이죠? 소음을 입는 거라 그러던데 어제 소리를 질러서 노래를 불러서 어떻게 되십니까? 길에서 오면 전부 기억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안 나요. 정말 여유만 되시면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만 되시면 힘 닿는 데까지 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 멀쩡한 사람 삐꾸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꾸와 삐꾸로 하면 나중에 쿵푸칩을 해도 빠꾸와 삐꾸로 괜찮잖아. 빠꾸와 반주기도 괜찮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빠리 빠꾸티비 빠리 빠꾸 빠리 빠꾸 빠리 빠꾸 그것도 약간 느낌이네. 빠라 삐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 도착했습니다. 이거 삼봉사야. 삼봉사가 완전 깨끗해졌어. 삼봉사가 완전 깨끗해졌어. 화내졌다. 화내졌어. 왜 이렇게 정방을 알고 있었어. 정방이었어. 누웠는데 배가 안 들어갔어. 삼봉사 오면 마음이 추네. 여기 시원하네. 춥네. 오.